잠깐만 여기서 마저 하는 목소리가 말이 잘 안 돼 근데 아니 어떻게 꼬박질 만지는게 그냥 그냥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넷 뭐야지 이거는 시간을 위해서 조금 조금 깎는 거거든요 네 사이즈가 작으니까 틈새로 작고 так 아이고 이제 관리하는지 아이고 이거 피는데 작으니까 너무 길게 나오면 휘어요 짧게 해가지고 살짝 내가 이걸 안 쓰려니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진짜 공식에서 내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안 내줘서 이 모양이 꿀 다 그래서 오잖아요 수련이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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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